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출산화가 전세계적으로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고 그만큼 조기출산화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콜룸 환경연구소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영국 요크대학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전세계 183개 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와 조기출산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 조기출산화 1,490만 명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사례가 340만 명이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출산화 수 가운데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인도와 중국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75%였다고 분석했습니다.